안녕하세요. 대박 쇼핑뉴스 김지연입니다. 3월 3일 오전 9시 현재 롯데홈 쇼핑 쇼핑 속보입니다. 햇살 담은 사과 4kg이 7,900원, 산수초 강원도 해꼰드레나물 450g이 32,900원, 지리산 운수 좋은 쌀 10kg이 2만 9백원, 너츠판 보그마마씨 500g이 4,900원, 본죽 꿀호박죽 270g 3개가 7,900원, 전철후 소갈비탕 600g이 3,700원, 자연향 사과즙 100ml가 2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